와 근데 진짜 나 지금 처음 봤거든? 장난 아니다 해먹이 왔습니다. 해먹이 왔어요. 해먹이 아이스 한 번 남았어. 냄새 갔다 오세요. 아이스 배빈 냄새 났네 어이구 얘가 이렇게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? 누가 좋아 아 조심조심요 아버랜드 자유유용머니 7만원인데 애가 더 좋아하는데 마 내 애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저 이거 살게요 얼마이실까요? 4만원 해주세요 4만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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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호텔 있네? 호텔 사야 되는데 백패킹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안에 수납이 아 포노도 같이요? 그렇죠 안에 가스도 하고 그거랑 같이 아 가스도 좋구나 중요한 건 근데 이게 가격인데 가격 제가 한정수씨 표현이 없어서 저렴하게 두 개 합쳐가지고 3만원 3만원 정도요 3만원 정도요?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스 이게 이런 게 5천 원이 비싼 거예요? 집에 있는데 안 쓰고 있길래 가져왔어요 이거는 5천 원 5천 원 얘는 얼마예요? 만원이요 세워테크 받으세요 비싸서 옷 갈아입기도 편하시고 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사세요 저희한테는 사실 좀 안 쓰는 물건들이라서 저한테는 애물단지 같은 거였는데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저희만 가격에 일단 좋은 물건들 싸게 볼 때 좋고요 잘 들을 수 있을까요? 2 fol 2 2 2 6